안녕하세요 모터 pd 민철기입니다. 네 오늘 넥스 오너님 모시고 저희 오너 시승기 13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너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간략하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 학교에 재직 중인 송기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잘못하면 혼나는 거 아닌가 봐요. 아닙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으로는 이제 넥스 오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고는 언제 하셨죠? 저는 10월 16일에 출고했으니까요. 네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네요. 딱 한 달 됐네요. 네. 조금 되셨네요. 그리고 운행 킬로수는 지금 요게 맞나요? 2147km. 지금 2100km를 넘어갔고요. 그러네요. 아직 새 차니까 뭐 아직까지 골치 썩인 일은 없으시죠? 네. 뭐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이제 구매에 동길 텐데요. 넥소 수소 전기차 잖아요. 네. 충전이 좀 걱정되지는 않으셨던가요? 사실 때? 사실 걱정이 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저는 전기차를 좀 타본, 제 차는 아니지만 전기차를 좀 타본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수소차는 5분이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죠. 짧죠. 거기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한 편이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이쪽에 사시니까 상암 충전소로 가시는 편인 걸까요? 아니요. 저는 상암동은 운영시간이 오후 5시까지밖에 안 돼서 충전을 제가 직장에 끝나고 충전을 하러 가면 운이 닫아 있어서 저는 시간을 내서 양재로 가는 편입니다. 양재가 월, 수, 금에 오후 10시까지 지금 연장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죠. 그쪽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앞도 좀 세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운영을... 아직 그러면 충전비는 양쪽 다 무료죠, 서울은? 네. 서울은 양재, 상암 두 군데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메리트네요. 네. 어머니 지금 그러면 넥소 사신 후에 충전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총 다섯 번 정도 충전을 했습니다. 저희 그때 인터뷰할 때만 해도 세 번 하셨다고 했었는데 두 번 더 하셨네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보통 충전하러 가시는 게 좀 그래도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맥스호를 신청할 때부터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생각하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불편함이라면 제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기차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전기차가 충전 시설이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한 3,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수소 충전소가 한 3, 4년 이내에는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얼리 어댑터로서 조금 기다려 보시겠다라고요. 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빨리 수소 인프라, 수소 충전 인프라도 빨리 확대가 돼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빨리 충전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넥소 보조금 부족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차량을 빨리 출고받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부럽습니다. 사전 계약을 할 때 사전 계약 당시에 당일 아침 8시 반에 전산이 오픈되었었는데 제가 출근길에 사전 계약 당일 출근길에 저희 카마스터한테 연락을 해서 넥소 계약을 좀 빨리 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해서 카마스터 말에 의하면 아침 8시 30분의 시작이었는데 제가 8시 30분에 승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신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서울에 세대 나오셨을 때 그때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쉽게도 서울에 세대를 배정했을 때는 제가 승리 안에 못 들었어요. 아, 금식했구나. 10월이니까.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 의회 추경에서 50대가 추가로 배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운 좋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이 상당히 크잖아요. 넥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구매 결정하시는데 큰 영향을 끼치긴 하셨겠어요, 그렇죠? 아주 큰 영향을 끼치죠. 3,500만 원이 서울은 총 지원이 되거든요. 맞아요. 3,500만 원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7,200만 원이 넘게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하위 트림도 6천만 원 후반대, 하위 트림은 7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없으면은 뭐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환경을 생각하지만 솔직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죠. 보조금이 아니었으면 저도 구매할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차가 꽤 차체 사이즈가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무게감도 있고 운전하기 상당히 조용해서 편한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번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듯이 충전소마다 앞 차이가 조금 있어서 충전할 때 100%까지 충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저는 이제 양재에서 4번을 했는데 양재에서 4번을 하는 동안 최고 많이 찼던 게 91% 충전이 됐고요. 아 91%요? 일반적으로는 90% 정도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럼 90% 정도 충전이 되면 트리 컴퓨터에 주행 가능하다고 몇 킬로 정도 가능하다고 나오나요? 610km 정도 나왔어요. 610km.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630km까지도 나왔고요. 아 630km까지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저도 리서치하면서 보니까 5분 충전 안에 609km를 달릴 수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동의를 하시는지요? 매우 동의하고요. 90% 충전인데 630km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실제로 10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600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보고요. 네네. 저 제 생각에는... 아 왜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 네네. 죄송합니다. 네. 600km 이상 달린다고 보고요. 네네. 100% 충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달려보니까 공인된 연비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그럼 과목은 어떤 과목이시죠? 국어입니다. 국어시군요. 수학... 수학이시면 좀 더 이게... 좀 더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장난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어시군요. 네. 넥소는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된 만들어진 전기로 달리는 전기차잖아요. 수소 전기차인데 출력은 어떻게 파워트레인의 반응은 만족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이 수소 전기차라고 하니까 가속력도 떨어지고 힘도 딸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연료는 수소를 쓰는 거지만 실제로는 전기차거든요. 그렇죠.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력이 바로바로 차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만족스러운 가속성과 출력까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솔직히 하이브리드 같이 배터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발생되는 동안 기다리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운전해 보시면 바로바로 출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력에서 상당히 만족하시고 그리고 보면 지금 리젠브레이킹도 적용이 되어 있고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화 녹음은 스튜디오에 가서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사운드도 굉장히 잘 잡힐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하네요. 힘도 바로바로 나오고 이게 차체는 코나하고 니로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크게 느껴지고 무게도 더 느껴지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가고 뭐 리젠도 잘 들어오고 상당히 운전하기도 편한 것 같습니다. 진짜 조용해요. 실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친환경 차들도 있잖아요. 볼트 EV라든지 니로 EV 그리고 코나 EV에 비해서 넥소가 차체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음이고요. 근데 매우 높음에 반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세 살 든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하고 아내하고 같이 뒷자리를 타면 어른 한 명이 더 타기에는 조금 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레그룸이 레그룸은 엄청난 것 같은데 진짜?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저희 지금 정원준 에이터가 뒤에 숨어 있긴 한데 다리가 그렇게 많이 남네요.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휠 베이스가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노님 인터뷰할 때 그 얘기 하시길래 바로 찾아왔어요. 에이. 진짜 더 길더라고요. 네. 레그룸은 좋은데 약간 폭이 폭이 조금 좁은 게 아쉬움으로 남는데 사실 폭 좁은 거는 저희는 3살 딸아이 그 다음에 아내 저 이렇게 3명이 타니까 곧 둘째가 태어나긴 하는데 둘째가 태어나도 불편하진 않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실내 공간 정말 짜임새도 그렇고 굉장히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도 신경을 많이 쓰기는 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친환경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게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의 신경을 썼네요. 네. 원호님 넥소는 지금 그럼 출퇴근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장거리 운행은 안 다니고 싶어요? 지금 제가 출고할 때 울산에서 제가 직접 받아왔거든요. 울산에서 받아올 때의 장거리 빼고는 네. 계속 출퇴근 그 다음에 주말에 장보러 가는 정도 그 정도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차는 커뮤팅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장거리 운행이나 여행 다니고 그러실 때는 이제 다른 차를 사용하시는 그쵸. 충전소 문제만 좀 나아진다면 이 차도 장거리용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만약에 제가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 저는 집에 다른 차가 두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내에도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꾸며져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이제 7인치 계기판 오른쪽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스크린 공조 컨트롤들 기어 셀렉터도 굉장히 네. 아주 특이하게 꾸며져 있는데 네. 실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내 디자인도 저는 이제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타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사실 기어 버튼이 여기는 들어가 있죠. 기존에 있던 모습이라서 그런데 그 이외에 나머지 버튼들이 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저도 만족스럽고 주변에 이 차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실내를 보시면서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이 센터 패시아 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항공기에 탄 게 아닌가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퍼포먼스 메이커 느낌도 좀 나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계속 현대에서 나중에 슈에 나오는 차들 이렇게 좀 디자인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도 기존에 차가 두 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랑은 완전히 다른 그래서 더 미래지향적이라서 더 예쁘게 느껴지는 그런 여기만 보면 누가 이게 현대차라고 믿겠습니까? 네.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넥소에는 이제 공기청정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죠. 네. 밖에 공기를 걸러주는 네. 실내에도 있나요? 실내에도 있습니다. 양쪽 다 좋네요. 그렇죠. 그 이제 인터뷰할 때 여쭤봤을 때 그 기여도도 실내에서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디? 네. 여기 조그 다이어를 이용해서 네. 여기 그래서 그 수호연료전지 그 모드가 있는데 여기 에코드라이빙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드라이빙 보시면 현재 제가 담긴 연비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환경기여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행하는 동안 성인 4명이 숨쉬는 공기만큼 외부 공기를 정화를 했고요. 아. 네네. 대단하네요. 뜨뜻하시겠어요. 네. 저희는 자부심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거 바로 앞에 네. 이거는 뭔가요? 지도에 나오는 이거는 뭔가요? 네. 이 지도는 지금 현재 주행가는 거리에서 이 차가 달릴 수 있는 갈 수 있는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레인지를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네. 아. 여기 이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주행가는 거리가 290km이니까 대구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 가서 충전을 한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네. 신기하네요. 네.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배출가스는 전혀 없고 물만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뒤에 배기파이프에서 나오나요? 물이? 배기파이프에서는 조금씩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는 시동을 끄면 운전석이랑 조수석 이 하단에서 외부로 밸부로 밸부를 통해서 물이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 이쪽에서요? 그래서 시동을 끄시면 외부에서 그 차량 하부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콸콸 많이 나와요? 아주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제 느낌에 저도 이렇게 양을 측정하진 않지만 대략 한 종이컵 한 컵 정도? 그 이상 한 두 컵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이따 점심 먹으러 가서 거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배기파이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신기하네요. 넥소에도 다양한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고 네. 자주 사용하시나요? 출퇴근하실 때 그러면? 저는 출근길, 퇴근길이 주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왕구 50km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간선도로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앞차랑 거리 조절을 하면서 제가 정해놓은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기능을 자주 사용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에도 차선 유지 기능이라든지 알림 같은 경우도 아차 싶을 때 그래도 좀 알려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너님 차량은 프리미엄 트림이잖아요. 위 트림. 거기에는 이제 원격 주차보조 그게 되는데 그거는 사용 많이 하세요? 안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많이? 근데 이게 사람이 주차, 출차를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조금 넓어야 주차와 출차가 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또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보여주실 때 실제로 모습을 주차나 출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인터뷰 얘기하셨을 때도 이제 한 차가 기준점이 있어야 작동을 한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실제로 저희 성격 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되게 빠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때 저도 이제 현대자동차 R&D 쇼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주차보다는 그 빡빡하게 옆에 누가 대놓으면 네. 출차만 해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출차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뭐 애기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면 그 병원 주차장이 이렇게 양쪽에 차가 돼 있어요. 애기가 특히 이제 카시트에 태워야 되니까 힘든데 리모컨 이용해서 차만 앞으로 빼고 출차 앞으로 직진하게 하면 훨씬 편하게 저희가 탈 수 있죠. 가끔 진짜 너무 붙여놓은 분들 계시면 왜 이쪽으로 넘어와서 타가지고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참 부럽네. 네. 외부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너님이 차 딱 끌고 나가면 주변 분들이 뭐라 그러시는가요? 굉장히 놀라죠. 그래서 이런 차, 이 차가 도대체 뭐냐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현대냐? 그렇죠. 그리고 외관의 디자인을 보시면 포지셔닝 호라이즌 램프 일자로 이렇게 길게 뻗어있는 그 램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밤에 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다른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넥소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일자로 이렇게 길게 뻗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토 플러시 도어 아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출발해서 한 5초 이내에 플러시 도어가 들어가는 소리가 나고요. 플러시 도어가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사이드 밀러를 보시면 손잡이가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 차는 손잡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조용히 옷을 벗는 척하면서 리모컨을 눌러서 핸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넥소가 친환경적이어서 구매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실내하고 외관 디자인도 그런 구매에 많은 욕구를 당기는 그런 팩터도 있는 것 같아요. 넥소 처음에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내부 디자인을 볼 수 있지는 않잖아요. 외관 디자인을 봤는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첫인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차를 꼭 구매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넥소의 외부 모습이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넥소의 장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친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전기차도 친환경이고 수소차도 친환경인데 전기차는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소차는 수소를 주입하고 물론 수소를 지금 만들어내는데 전기만큼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탄소배출을 하는 그 점 때문에 저는 수소차가 조금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죠.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차를 운행할 때마다 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어떤 그리고 이 환경을 지킨다는 게 단순히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저희 딸이 커서 자라서 이 사회에서 물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물려줄 유산이 환경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라는 측면에서 수소차의 장점이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환경을 지키자라는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차량을 구매하는 게 환경을 지키는 건 아니겠지만 이 넥소를 운영을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자부심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넥소도 물론 타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정말 멋진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서울에 충전소가 두 개밖에 없는 게 물론 충전 인프라를 몇 년이 지나면 더 확대가 되겠지만 서울의 넥소가 50대가 넘게 돌아다닐 텐데 그렇죠. 그때 충전 인프라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실제로 양재 현대 수소스테이션에 가보면 충전해주시는 직원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충전이 차량이 많아지니까 충전 환경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대는? 넥소가 나오기 전에는 하루 평균 3대가 들어왔대요. 많이 들어오면 3대 근데 지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량이 몰려서 1시간 이상 대기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충전 시간은 짧지만 워낙에 몰리시는 시간에 그렇죠. 5대, 6대 오시면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단점으로 꼽으라면 저는 단 하나 충전 인프라가 단점으로 생각이 돼서 빨리 인프라가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잘 먹고 왔네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송추에 있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부... 부삐. 부삐 부대찌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도 저희 알아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네. 아... 지금 가실 때는 오너님께 운전을 부탁을 드렸고 그...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오너 시승기 끝날 때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다음 차 이제 뭐 넥소 이제 바로 받으셔서 좀 여쭤보기는 그런데 네. 다음으로 이제 관심 있으신 차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가족을 생각해서 네네. 좀 큰 차를 희망하긴 하는데 사실 넥소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넥소보다 좀 더 큰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가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게는 산타페나 소렌토 정도의 크기 너무 좋을 것 같죠. 크게는 뭐 카니발 정도의 크기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카니발이면 탱크가 많이 들어와 그렇죠. 흔쾌히 뭐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이 레그룸은 굉장히 좋은데 이 폭이 약간 보니까 카시이트 두 개 놓고 이제 중간에 안지기에는 조금 그러신 거 빼놓으면 네.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모토PD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넥스 오너님과 함께 달려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너 시승기 촬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K9에 있는 그것도 있네요. 네. 이게 프리미엄이랑 모던 옵션이 크림이 두 가지잖아요. 오 몰랐어요. 프리미엄에는 달려있고 모던에는 빠져있는 옵션이죠. 저도 이게 관심있게 본다고 봤는데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 컵홀더도 그렇고 여기 이제 수웨이드 재질도 있고 네. 좀 신기한 게 많네요. 차가 너무 조용해서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요. 실제로 뭐 이게 뭐 수소랑 결합하고 그런 건 뭐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그냥 전기차 같은 느낌? 그렇죠. 계기판에도 나오고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거를 여기다 한번 띄워 보여주시겠어요? 시청자분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에너지 흐름도 배터리 쪽으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리젠 브레이킹 들어가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수소를 끌어다가 쓰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돌리는 이거는 브레이킹하면 다시 오 좋네요. 아 국어가 어려워요. 국어가 국어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수능도 둘 수능이 돼서 그렇죠. 아 저도 따라에 둘이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국어가 어렵구나 옛날에 받아쓰기 때부터 국어가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부러움도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대기자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빨리 받으셔서 그런 질투도 좀 사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실버 색상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봤는데 저는 실버를 선택한 이유가 관리를 좀 덜 하기 위해서 때가 좀 타도 표시가 잘 안 되는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뭐 색깔은 제가 은색 실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버도 굉장히 예쁜 색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실버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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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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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